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루이스 헤이 변화하는 방법 놓아버리기 훈련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몸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머리와 이마, 얼굴의 긴장을 풀어라 이 책을 읽으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 영상을 들으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혀와 목구멍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혀와 목구멍 그리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라 영상을 듣고 있는 귀의 긴장도 풀면 좋겠다 이제 상체의 앞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이제 상체의 앞과 뒤쪽 골반의 긴장을 풀어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발과 다리의 긴장을 풀면서 호흡을 진정시켜라 영상에서 말하는 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면서 몸의 변화를 느꼈는가 그랬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긴장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라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몸의 긴장을 풀면 마음의 긴장도 풀 수 있다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 버리겠어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두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나를 가두려 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버리겠어 내려놓겠어 모든 긴장감도 내려놓겠어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 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나는 평안해 енс 모든 두려움을 버리겠어. 모든 분노의 감정을 내버리겠어.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어. 슬픔도 모두 내려놓겠어. 나를 가두려 드는 모든 낡은 생각을 버리겠어. 모두 내려놓겠어. 이제 나는 평화로워. 내 자신이 평화로워. 내 삶도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 평화로워. 나는 평안해.